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도체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또 투표를 독려하는 깜짝 행사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미스코리아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명의 댄서들과 광주, 전남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선거 홍보 노래인 투표소 가는 길에 맞춰 준비한 안무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투표소 가는 길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름다운 선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한 플래시몹 공연입니다. 공연 전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모의투표에도 참여하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가 모두의 축제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참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6.13 지방선거에 많이 투표해 주셔서 좀 더 좋은 미래, 나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4년 열린 지방선거 투표율은 광주 57.1%, 전남 65.6%. 역대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만큼 전남 선관위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SNS와 유튜브 등 선거 열기를 높이기 위한 인터넷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